굉장히 최근에 은혜가 많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고 지금 힘든 훈련 가운데 있는 찬영진님을 생각하면서 요아께 돌아가자 찬영도 갑자기 준비를 하다가 상황에 오늘은 이 찬영만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을 모두 올려드리고 전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치고 사랑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치고 사랑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다같이 하실까요?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날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늘 위야 하늘 하늘 감사합니다.